아 아 아 아 네 여러분들 지시트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엘이님 오늘 지시트 설명가 도록 하겠습니다 지시트는요 여러분들 저 플레이 여섯 명에서 게임을 해요 플레이 여섯 명에서 게임을 하고 앱은 총 세 개가 있습니다 맵은 총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아니라 한 맵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요 원 투 쓰리 그리고 마지막에 출구 이 엔디 출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 스테이지 에서 이게 마피아랑 똑같아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이 기회가 딱 세 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존자한테는요 건초 그리고 템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먹어야지 생기는 템인데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는 괴물이 왔을 때 괴물이 잠시동안 스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약 사람을 한 명 주사기로 죽일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그리고 이게 괴물인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주사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사기에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기절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죽은거는 못 살리고요 기절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샷건도 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 둘 템데 한 다섯 가지 템들이 한 일곱개 정도 있는데 두개가 잘 생각이 안나네요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여기 있는거 말고는 어쨌든 이렇게 아 맞아 지뢰있다 함정도 있습니다 지뢰 지뢰 폭탄도 있는데 이거 밟으면 이제 괴물이 잠시 못 오고요 어쨌든 이런식으로 템이 있는데 이 템은 괴물도 먹을 수 있어요 괴물도 사람이기 때문에 괴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괴물들은 이 템들을 먹고 자신한테 위험한 템들을 자기가 챙긴 다음에 어 이렇게 연기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괴물이라는걸 안 들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들도 먹어야죠 그래가지고 어 원래가 탔으면 아 나 목이 아프다 말이 너무 많아서 원래가 탔으면 이렇게 얘가 괴물일 것 같아요 다들 엄지를 들으세요 죽일겁니까? 예스! 이렇게 죽이잖아요 마피아는 이건 좀 다릅니다 권총으로 투표를 해요 권총으로 투표해서 다수결로 투표가 되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인지 괴물인지 나오지 않아요 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한 스테이지가 끝나요 이게 정전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정전이 되면 괴물이 변신을 할 수가 있는데 괴물이 변신하려면 맵에 있는 혈액팩이 있어요 이 혈액팩을 먹으면은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괴물들이 혈액팩을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혈액팩을 먹은 애들은 무조건 괴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잘 보고 그 괴물들은 몰래 몰래 빠져나가서 혈액팩을 먹고 밤이 되면 괴물로 변신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게 정전이 한번 왔다가 밝아지면 바로 다음 스테이로 넘어가야 합니다 안그러면 독가스가 차올라가지고 이 스테이지에 계속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독가스가 차오르기 때문에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가고 마지막 출구까지만 나가야지만 게임이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고요 음 아시겠죠 그런 게임입니다 굉장히 조용하다가 괴물 나타나고 갑자기 말만 하죠 하하 나는 항상 비감염자니까 아 또 비감염자 오늘 나도 비감염자 날이다 아 제발 오늘 나도 비감염자 날이다 이거 나 이래서 이 게임을 하고 싶지가 않아 진짜 하고 싶은데 하하하하 아 나도 인성질 좀 하고 싶다 여기 누구예요? 가면서 재팍 끊는다 나 적응님 같이 다닐래요? 하하 말이 없는데? 저기요? 부처님 왜 말이 없어요? 저요? 저요? 난 뒤를 밟고 다니고 있거든요? 뒤를 밟고 다녀봐요 저 뒤에 뒤에 밟아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닌 말고요 제일 의심가는 한 명 그러면 말해요 내 해족지 얻었어요 해독제? 응 죽으면 말해 바로 말해 그래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여미님이에요 추적기 여미님 너 캐릭터 어떤 거야 부처야? 뭐야 왜 나 해놨어요 나 죽어 추적기 여미님이에요 추적기 여미님 나 너한테 죽은 것 같거든 살짝 너한테? 응 너 캐릭터 뭔데? 아니야 아니 근데 지금 푸니님 해족제 있고 여미님이 지금 추적기잖아요 여미님이 누웠는데 안살리면은 푸니님이 그거지 마피아지 잠깐 여기 앉아봐 아니 그 캐릭터를 말해줘야돼 어떤건지 아니 이거 그러면은 근데 왜 힐팩 두개 들어요? 힐팩 아닌데요 이거 트랩인데요? 아 그래요? 아 헬핑 트랩이구나 쏘리요 영어를 잘못봤어 왜 사람을 그렇게 의심해갑니까? 푸니님 이거 살리는거에요 랩에 떠요 그냥 몇 미터로 떠요 아 떠요? 나 여깄어 네 추적기 안 붙여도 떠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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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운데 이거 사람 안살리면은 푸니님이 그거에요 괴물 오케이 오케이 해독재 갖고있다고 그랬어 오케이 오케이 푸니는 어디야? 나 이 앞에 나 형 의심한다는 사람이 푸니 형이요 이거 해독재 갖고있지 않으면은 푸니님이 이거 무조건 그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? 니가 뭐가 되었든 널 도와줄게 오케이 잠깐만 살려주세요 이만 나 한명 누구는거 같은데 야 어딨어 누구야 정체를 밝혀 누구야 누구야 정체를 밝혀 정체를 밝혀란 말이야 누구야 푸린아 잠깐 일로와봐 내 뒤에 누구있는데 푸린아잉 잠깐만 일로와봐 나 지금 트랩 설치하고있어 잠깐 일로와봐 아니 누구야 내 뒤에 정비있었는데 푸린이상없다 나 방금 확인했거든 키트로 아니 제 뒤에 그거있었어요 방금 괴물 나 지금 부처랑 같이있어요 아니 그니까 내 뒤에서 괴물소리 났다니까 누구 죽었어요 설마 그래요 나 안돋는데 아니 보라색물이 누구에요 나 푸린이랑 여기서 퓨즈 꺾고있었음 내 뒤에 지금 괴물소리 났다고요 방금 아까 나 누구 누구야 방금 누구야 나 지금 식겁해가지고 아니 말을 해요 말을 저 지금 식겁해서 도망갔어요 지금 누구야 이거 나야 아 유미님이야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내가 볼 때 누가 나 노렸어 이거 제가 퓨즈 3개 다 찾았거든요 일단 다음방을 거에요 누구 죽었어요 나와요 나와 제가 아무도 안 죽었어요 어 어떻게 가야돼 일로 일로 여긴가 와 나 진짜 방금 식겁했어 뒤에서 막 우웍아왑 이런순이 나가지고 아 여기구나 나만 아니면 됐어 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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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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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붙여! 나랑 같이 다니자! 아이템을 좀 먹어야겠는데? 나 먹고 있어 지금 아이템 먹어야 돼요 이거 아이템 너무 없어요 여기 지금 샷건도 있고 헤드킷도 있고 2층에 다 있거든요? Q 누르면 나와요 2층에 뭐 있는지 Q 누르면은 2층에 뭐뭐뭐를 얻을 수 있는지 다 나와요 아~~ 이게 기능이 또 추가가 되었구만 제가 헤드킷 하나 들었어요 좋네 저는 저랑 저랑 프리님이 헤드킷 들었어요 지금 지금 나 누구누구 있어요 여기? 지금 다 있는거 아냐? 지금 다 살아있어요 저거 일로와봐 저요 저거 어딨어? 지금 이거 추격기 누가 모르는거에요? 저거 못고 있어요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어디? 미싱님이나 어디? 저기 카메라 있어요? 프리님 카메라 있어요? 카메라 없어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어딨어? 추격기 누구야? 내가 했어 저요 저 저요 저요 이거 프리님 뭐 먹어요 프리님 먹어요 이게 뭔데요? 카메라 카메라 아싸 쟤들한테 어떻게 하니? 저 추격기인데 저 프리님 저 만약에 다운되면 살려줘요 오케이 바로 살려줄게요 이거 프리님 안살려주면 프리님이 그거 괴물 오케이 오케이 아니 무슨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 다 먹었어 있어 걸렸는데 자꾸 일로와 아니 아니 여기 누구야 나 살려줘요 살려줘 안돼 나 갈게요 지금 여기 한 명밖에 없어요 살려줘요 오케이 15초 남았어요 15초 어 괴물소리 김치 나 왜 칼로 왜 때려다 5초 남았어 살려줘요 아 어디 너무 얹대 너무 얼어요 자 어디야 오빠 괴물 갔네 야 우리 퓨즈 퓨즈 꺼야 돼 일단 퓨즈부터 꽂자 퓨즈 끓는거 했는데 칼 들었어 미안 그니까 나 왜 긁냐고 아니 나 미신님한테 진짜 바로 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미신님 미안해요 나 진짜 바로 갔는데 고고고 지금 누구누구 살아있어 그러면 저요 취민 이리로 와봐요 어 일단 다음걸로 가고 응 다음통 가 이리로 와봐요 다 왔어? 넘어왔어? 아니 몸으로 넘어왔어 나랑 어디야 빨리 와 빨리 아 아래층이란 말이야 살려줘 빨리 올라와 빨리 아하 H2O H2O 아 오케이 빨리 나가야된대 빨리 와 빨리 어디야 어디있어? 안보여 올라와 빨리 뭐해 다 죽는거 아니야? 나 살아남았어 어딘데 어딘데 이거 형아 아니지 저거 레벨 올린 사람 형아 아니야? 응 이거 아이템있다 한 번만 먹어보자 진짜 아이템 못먹어봤어 아 해독제 먹을게요 따와 가만히 있잖아 해독제인가? 적국이구나 아이템 아이템 3번쯤 먹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어 이거 감염자 이거 다 일로와봐요 다 일로와봐요 다 일로와 여기로와 왔어 어 미식님이야 미식님이야 맞아 미식님이야 하이 붙여 살려줘 넌 나 고마워 너 덕분이야 넌 살려줄게 잠시만요 저 혹시 퓨즈 좀 가져와도 될까요? 어 갖고와 갖고와 퓨즈가 퓨즈가 어디있지? 여기있다 퓨즈 퓨즈 차차차차차 역시 힘센자들 옆에 붙어있는게 최고지 아아 핫핫핫핫핫 우리는 벌써 거래를 끝났지 퓨즈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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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하이 하이 아 인수 미식님이래 아 하이 왜 살려줬거야 비통수 때려 사람들같으니라고 하아 하이 변했는데? 그래 그게 저 아닌데요? 프리님인데? 다 나예요. 팀이 아니에요. 셋 다 내가 죽였습니다.